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길 넘게 없었나봐. 그걸로 했으면 안 끝나졌을텐데. 엑스레이 먼저 촬영해 주세요. 뭐해 어서. 수술 안하는 거 다행인 줄 알아. 다른 애들 통증은. 아 아파요. 죽으려던 애가. 이게 아파? 저도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걔들 없는 대면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서. 부기 빠지면 다시 집사일 거니까. 오늘 하루만 쉬고 퇴원해.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들이박을 상대가 있다는 건 너한테 좋은 일이래. 뭐 어쨌든. 죽는 거보다 그쪽이 더 쉬울 거니까. 누가 그랬는데요. 있어. 이상하네. 내가 그 이상한 여자애를 처음 만난 건. 열여덟 살. 고등학교 이행할 때였다. 엑스레이. 내가 그 으아져. 너무frist한 놈이. 나에게 너무 낮아. 네가 팔адц을 찾았다. 그때 전 코트에 있는 한가를hou. 진짜. 그에서의 숫자 아니라 처음에 잃을지않아. 네. 무한한한한 것 같기도 하다. 아, 조용! 야, 조용해! 야, 조용해! 야,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다. 인사해. 조용! 나 사람하고 친해지면 뒤통수 잘 쳐. 알아서 피해. 오오오, 무서워! 자, 얼마나 사인 것 같지? 사인 것이 되고. 다음 주에 돌고 사이트 가야지. 난 한눈에 보고 알았다. 보통 애가 아니라는걸. 그리고 당시 나도 보통 애는 아니었다. 그렇다. 난 당시 좀 마이웨이를 걷는 스타일로 학업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선생님? 공부도 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쉬는 시간을 적극 활용한 고효율 운동 방법으로 체력 보강을 했는데 잘 모르는 애들은 빵셔틀이라고 오해했지만 천만에 정말 체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 고효율 운동이었다. 반복적인 복습을 통한 피드백은 내 성적에 숨은 시크릿이었고 법정 스님을 존경한 나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자 불우한 친구들에게 내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그런 내게 친구들은 근육통에 효과 좋은 발 마사지로 허답했는 데는 개빨!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인간의 생명을 경치하는 비인간적, 몰인격적, 전자문명 시대가 빚어낸 역기능적 선물의 결과물 이런 병든 서해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느니 차라리 그럴 바에 제 장례식은 미카엘 신부님이 집전하게 해주세요. 평소 존경했던 편께 제 마지막을 맡기고 싶네요. 일단 10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를 낭송 시작으로 야 너 지금 뭐하는... 우유관 연주는 엘틴 존이 다이애나 홉태자비를 위해 부른 노래를 연주하게 해주시고요. 기조금은 아무래도 엘포, 국제, 엔조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선정한 몇 곳이 있는데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해주세요. 전 제 직업이 뭔가 좋은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하거든요. 이거 완전 또라인... 줄넘기 없냐? 그걸로 하면 안 끊어지는데 중따가 보탬이 되려면 죽어서 남들이 낸 부조금으로 퉁칠 생각 말고 니가 직접 벌어서 낼 생각을 해. 아주 꼴값도 참 어렵게 한다. 안쪽팔리냐? 근데 너... 야동은 지웠냐? 하드포맷은 기본인데 겉도 안하고 죽으려고 했어? 잡지책은? 뭐 신변장면 깨끗하게 잘했고? 비움따 비움따 난 며칠 후 후회했다. 야동이고 폭발 쉬고 가네. 그냥 그날 죽어버리는 건데. 비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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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은 지웠냐? 왜? 또 죽으려고? 우린 그렇게 또 마주보게 됐다. 30cm 세상 위. 한 걸음만 움직여도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이미 다 봤는데 뭘 가려. 비움따 뭐하는 거야? 위험해 오지마! 남자가 거부. 이번엔 하드 정리 완벽하게 잘했나봐? 안 쪽팔려? 나 같으면 죽을 생각보다 한 대 들이박을 생각부터 할 것 같은데. 너 그거 아냐? 저 앞에 상대라도 있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한 거야 붐따가. 웬만하면 살아. 그 힘으로. 누군. 누군 좋아서 이러는지 아냐? 나도 죽기 싫다고 살고 싶다고!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알아?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너 매점 왔다 갔다 왕복 산복 끌려고 얼마나 어른지 아냐? 너 크림빵은 겁나 빨리 매진되는 거 아냐고! 어떤 날에 2교시 전에도 돕는다고. 마지라스키는 좀. 크림빵만 좋아하냐고. 맨날 그놈이 크림빵 크림빵. 그렇게 처먹으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힘만 채워서 맞을 때도 겁나 아프잖아. 크림빵 매진되면 학교 밖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3분이 넘고 3분이 맞으면 나도 겁나 많고. 내가 맞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알고. 맘 아프실 테니까 단일에 물어보면 겁나 괜찮을 척하는 내 심정 네가 아냐고! 몰라주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넘어가는 감태계가 겁나 싫어서 어쩔 때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 네가 아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날 모르는데 네가 뭘 하다가 아는 척이야! 네가 씨발! 뭐? 왜? 좋아. 기분이다.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린 애 만들어줄게. 오해 안 내려와? 야! 살아나 있으니까 그 꼴을 하고 도망이라도 친 거거든? 죽으면 도망도 못 가. 따라와라. 둘 다 가. 둘 다 가. 짜장면이 싫고 하셨어. 아버지도 짜장면이 싫고 하셨어.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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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돼! 이게? 뭐야 뭐야! 나 축가하는 모습에 반했냐? 눈 좀 감아봐. 안 돼. 천천히 음 어 그리고 네 예 I knew I needed you so And if I had the chance I never let you go So I want to say you love me I'll make you so proud of me 그날 처음 알았다 내 안에 비트박스가 있다는 걸 그 아이를 아침마다 볼 때면 나는 늘 시간이 멈추기를 바랬다 난 날 살려준 그 애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테러로 보답했다 대박 대박 내가 왜 이러내야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봐 중심 그 사건이 있고 3일 뒤 월요일 아침 집들이 야야야야야 야 맞아맞아 확실해 내가 교무실에서 청소하다가 똑똑히 들었어 왜 자살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한남 이상하긴 했어도 자살까지 하냐 한 나비가 죽었다 나보고 살라고 할 땐 언제고 자기가 죽어버렸다 FOR S gets to 는 그 있intérieur 일으 ego 일으오 삶 ?, , unity 어디 JTBC